자 이렇게 해서 유니버스 티켓의 데뷔 그룹 유니스가 탄생했습니다. 한 분 한 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엘리시아 이어서 박윤화 그리고 나나 다음 젤리당카 임서원 오윤확 코토코 마지막으로 진현준 데뷔를 축하합니다. 다시 한 번 뜨거운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 전세계를 무대로 활동을 펼칠 8명의 유니스 멤버들에게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자 그리고 아쉽게 데뷔주에 들지 못했지만 꿈을 향해 달려온 참가자들에게도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. 그녀들의 꿈을 응원합니다. 곧 이루어질 겁니다. 자 그럼 유니버스 티켓의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꿈까지 합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